...한 다음에 오늘 데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. 드론쇼 공연이 시작이 되겠습니다. 자, 박수로서 하루 보내주세요. 드론쇼! 3년간을 긴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고 일상회복을 시작하는 국보 주민들의 모습입니다. 이제는 서로의 환한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축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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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포로 상징하는 국보 황포도 됩니다 국보하면 맞을 수가 없는 국보국수입니다 야 국보국수입니다 박수 재밌습니다 국보국수는 아마 전국에서 유명하죠 이 지역의 특산음식입니다 국보국수입니다 국보의 현력으로 국이가 하늘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국보국수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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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행사의 메인 타이틀입니다. 다섯 개도 국부 주민들의 희망을 주는 국민들의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. 자, 여러분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, 자축의 박수 국회에 들어가겠습니다. 한 번 축하의 박수 네, 축하 드럼쇼였습니다. 네, 고경 잘하셨죠? 네, 다시 한 번 와! 방송 한 번 쳐주십시오. 여기는 부산의 가장 아름다운 미래. 기상이 조금 평상시하고 조금 안 좋으면요. 굉장히 연출하기 힘들다고 그래요.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. 아주 진행이 잘 됐습니다. 오늘 들어온 이쪽을 기술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네요. 얼마나 숨죽이면서 고생했겠습니까? 다시 한 번 박수로서 격려해 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축제인데요. 개막식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정식을 시작합니다. 자, 여러분! 자, 여러분! 자, 여러분! 자, 여러분!